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특별한 나의 장애를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장애인식 개선 강사 이종원입니다. 저는 전문 오카리나 연주자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오카리나를 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습니다. 오카리나 연주를 통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. 오늘 강의를 통해 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유심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부터 제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교육 현장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